GS 리테일이 지난 한 달간 배달 전용 주문 앱인 우리동네 딜리버리 주문하기의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배달 주문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30% 전월 동기 대비 212% 신장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 편리했던 배달 주문 경험이 전년보다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로 인해 고객들의 배달 주문이 크게 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의 강수량은 약 520mm로 전년 160mm 대비 3.2배 많았으며 최고기온은 평균은 29.9도로 전월 동기 27.3도보다 2.6도 높았습니다. 고객이 직접 상품을 찾아가는 서비스 픽업25도 전년 동기 대비 696%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픽업25는 고객이 방문을 희망하는 점포와 원하는 상품, 시간들을 결정해 찾아가기 때문에 배송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 또 쇼핑에 소요되는 시간과 결제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